선배. 우리 결혼해요. 나 선배랑 결혼하고 싶어요. 대주 씨. 나 선배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.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도 평생 선배랑 함께하고 싶어요. 나 생각 많이 했어요.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나 정말 많이 고민하고 하는 얘기예요. 태주 씨 나도 있지? 나도 태주 씨 좋아해. 태주 씨랑 쭉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. 하지만. 아니요. 난 이런 관계 말고 좀 더 깊은 관계를 원해요. 선배가 내 반쪽이고 내 가족이고 내 연인이고 내 모든 게 되는 거. 나 그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선배. 우리 결혼해요. 나한테 결혼은 무리야. 그러니까. 이런 관계가 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나. 난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. 내가 선배한테 많이 부족한가요?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그럼 왜요? 내가 선배보다 나이가 어려서요? 내가 부하 직원이라서요? 아니야. 그것도 절대 아니야. 선배. 선배. 난 행복한 가족을 꾸릴 자신이 없어. 아이 낳을 자신도 없고. 태주 씨가 싫어서가 아니야. 전적으로 내 문제야.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. 선배. 미안해. 나 먼저 갈게. 선배. 서태. 성вол Contra 예수. 저희 너무나